잼이, 잼이 258원이나. 잼이 있어야 돼. 잼은 있어야 돼. 이거는 하나 사자. 이거 저지방. 근데 저렴하기도 해요. 그러네. 이거 하나 사자. 이거 하나 할까요? 좋아. 이거보다 이게 싸네. 이거 하나 샀다? 괜찮나?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아까 우리 아침이나, 아니 점심? 이거 한 캔. 이거 한 캔. 이거는. 오케이. 그러면 나는 251, 1250, 1360. 쌀 여기 있다. 아니야, 맞네. 쌀 여기 있네. 이걸로 2kg짜리로. 어때요? 충분할 것 같은데, 3mm면. 오케이, 한번 가보자. 280에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도 해먹을 수 있어요. 김치는 가장 큰 거 대용량으로. 이게 180이고 460g인데 크기가 똑같네. 이게 278엔? 네. 278엔. 오케이. 한 2600엔 썼고, 천 몇 백에는 우리 저녁 같이 리샤랑 너 먹을 것까지 다 사야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다 써야지, 뭐. 다 쓴다고요? 어. 왜? 오늘 한 거 다 쓴다고요? 어. 내일은요, 그러면? 내일 먹을 거 일단 있잖아. 그럼 내일은 내일을 생각해야지, 되지 않겠지? 그래요? 얼마 차이가 없으니까. 오늘 저녁도 좀 즐겨야 되지 않겠지? 이렇게 꽉 막혀서 나를 두는 게 또 스릴 넘치는 것 같아요. 뭔 말 이해하셨어요? 어, 이해는 했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먹는 것도 딱 이렇게 해서 아껴서 그런가 이렇게 하는 느낌? 이해하셨어요. 도전 같고 재미 같고. 네, 재미 같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잖아요.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할 건데? 싹쓰리 할 거예요.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또 좋은 새로운 재미? 그래요? 얼마 차이가 없으니까. 오늘 저녁도 좀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형, 다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너는 어떤 거 같은데? 저는 그래도 우리가 예비책을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어느 정도? 천? 천? 네. 그러면 오늘 먹을 거, 산 거는 우리 맥주 통캔밖에 없어. 진짜요? 영국 고성을 거의. 거의. 좋습니다. 그러면 써버리. 내일 또 좋은 콘텐츠를 또. 배, 배. 뭔가 배불러야. 배고파야 더. 그렇지. 하게 되니까. 형의 마인드라고 따지자면. 알겠습니다. 가볼까요, 그럼? 오케이, 오케이. 먹을 거 이제 그냥. 리샤의 연락이 중요할 텐데. 리샤 네가 좋아하는 거 많을 거 아니야. 알 거 아니야. 고기가 먹고 싶긴 해. 꽃이 있다가. 네, 꽃이 있다가. 너무 더. 이제 내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